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입니다. 오늘은 산남시 모란역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 고산지구 추발에 모란역 점실력 갖는 3302번입니다. 오늘은 3302번을 모란역에 타서 소촌수 한설병원에서 하차합니다. 고산지구서 모란역에서 잠실역이면 구간수요 잡죠. 모란역 추발에서 무장차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차로 안타더라구요. 3302번 노선도입니다. 이용하실 때 참고 바라구요. 그리고 3302번하고 경기광도라고 붙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내부시티는 경기도 공고버스 사양과 동일합니다. 대강의 조선지는 이것도 허용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이 노선은 잠실역 한승세터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실광역 한승세터 가실 분들은 다른 노선과 한승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광주 고산지구 추발에 잠실역이 있는 3302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